나는 선물 있어. 선물까지는 아니고 여름 물놀이 하면 커피가 빠질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러브. 아 러브. 어디다 가고 싶어? 형은 어디 갔지? 어디? 어디? 쇄골 어때, 쇄골? 쇄골? 어, 좋아. 쇄골. 쇄골. 됐다. 어, 됐다. 나. 지경이가 어디 할까? 아, 나도 그럼 쇄골에 할까?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이런 데야. 여기? 그래? 여기 이런 데가 그렇게. 아, 그래. 여기지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왜 들어가서. 아니, 다시 왜 그러십니까. 봐봐. 나도 쇄골에 할래, 거기. 아니, 쇄골 쇄골에. 어, 쇄골에. 쇄골에. 어떻게 해 줘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대로 붙여줘. 손 떨어져. 저 손을 왜 쟤지? 아, 그런데 저 존은 수전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얼마나 떨리겠어. 색을 줘. 색을 줘, 수전증 존이. 받는 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해 주는 게 너무 훅. 해 주는 게 너무. 어, 못 해 주겠는 거예요. 제가 손에 진짜 잘 안 도는데, 소리가 바바바바를 조금 소로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됐다. 오. 보이지? 괜찮은데? 정확했어. 러브 하나만 더 하자. 어. 입술 하나 붙이고. 알겠어. 하자. 아, 이러면 붙이지만 네가 해줘야지. 지워지잖아. 지워지잖아. 근데 잠깐만 안 지워질 것 같은데. 해줄? 해줄? 친아? cabidal 착각입니다 놈 consumer 일반 Ö0 하자. 좀 자유가 말하고 자기가 부끄러워야 돼.